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부화로, KF-21로 부활하다 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전시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군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최초 국산항공기 부화로의 탄생과 역사를 소개하고, 부화로에서부터 최신 국산항공기 KF-21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국산항공기의 발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. 온라인 가상현실 전시관은 공군박물관 온라인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시관 메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